어차피 히터초리 끝났습니다! 저희가 어제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촬영했잖아요 맞아요 어떤 취소가 날지 궁금합니다 저는 껌대기처럼 찍은 게 굉장히 감동의 발장인 진짜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제가 CF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슬언니께서 사이 파격 변신 아 그래요? 처음 하죠? 단파를 처음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이게 하고 할 때 되게 관리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저희 파격 변신화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활동까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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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이렇게 해야돼 터밍! 터밍! 터밍!